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번 더 할 수 있어. 거기에 있는 사람. 네. 날아오를 위해 한 번 더 해. 나는 언제 한 번 했어.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어? 흐흐흐흐흐 이렇게. 네. 아. 아. 진짜 와.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마 아 아 아 아 네 네 아 예 아 오늘 지금 우루가이 훈련장 나와있습니다 우루가이 선수들이랑 또 친분이 있으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카세레스 선수랑 같이 메로나에서 뛰었어가지고 아 그쵸 수월의 선수도? 아 서렌 선수가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겠네 아 기억은 하죠 보죠? 다섯 드리내봐요 우루가이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셨는데 혹시 스페인어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봤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? 우루가이 얘기도 했고 역시 우루가이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은 흥민이 형이 뛰냐 안 뛰냐 아 그래서 뛸 걸 겉만 줬습니다 뛸 걸 겉만 줬어요 뛸 걸 이렇게 아 그 엄청난 정말로 다 해서 아 그 4년이 꽤 공격하는 법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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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